자 그래서 지금 현재 1660원 자리에 매물대가 좀 강한 게 하나가 남아있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제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금 테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추가적인 대응법까지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또 한 번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최고 61.8% 폭락한 미국 중소형 은행주들이 테닉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은행주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예상된 것처럼 일제히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부 지역 중소형 은행의 주가 폭락은 최대 60%를 넘었는데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 주가 하락세는 1%대에 그쳤더라고요 자 JP모건은 왜 이렇게 하락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JP모건 웨스파고와 같은 대형 은행의 경우 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과 달리 고객 기반과 자금원이 훨씬 더 다양한 상태고요 영업 기반도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또한 향후 대형 은행주와 중소형 은행주의 주가 흐름이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이제 중소형주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미실현 증권 손실을 보유한 은행들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해증 상품인 금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금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 또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엘컴텍은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을 때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선이 정확히 1265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 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저께 종가가 정확히 1267원에서 마감을 하면서 생명선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당일 1350원의 시가 갭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6.55%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장 시작하자마자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시세를 바로 분출시키면서 이전에 저항대를 전부 다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1615원 자리까지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모습이고 차익실현 매물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핵심적인 가격은 1480원과 1510원 자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1480원 상단에서는 마감을 해야 되고요 1510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 매집 후 시세가 분출되는 어 그런 기간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1580원이나 1615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660원 자리에 매물대가 좀 강한 게 하나가 남아 있는데 자 이때 매물대를 현재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컴택이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1580원 상단에 먼저 안착을 하고 종가로 마감을 하는 것이 포인트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매물대인 166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또 한 번 분출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60원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192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되니까 이 범위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니까 꼭 참고하시면 큰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컴택은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렸던 만큼 오늘 당일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을 보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엘컴택 잡고 수익 챙겨 가신 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이제 은행 파산된 내용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만큼 금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엘컴택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수익 많이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무료로 잡아드리면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하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